이거ε 흘러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죠 으어어엉 사실 갯벅 이었는데 어떡하지 지금 이러고 계시죠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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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정오 아무도 안내린다 밀베 아니네 많이 내리네 저놈하고 좋은 승부를 낼 수 있겠군 일단 나는 무조건 안테나 안테나 내꺼 안테나 누구 내렸다 격겜에서 콤보만큼 중요한게 가드죠 총 게임의 가드는 은폐은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체 능력보다 기본은 자신의 몸을 숨기는 거 아닐까요? 총 없어 총? 쎈 무기 얻었다 도망가야돼 권총으로 못 이겨 쎈 무기 얻었어 쎈 무기 내가 봤어 방금 샷건 떨어지는 소리 들었잖아 챙그랑하고 그 activist 능력 형 건너편에 있다 봐봐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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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줄 알았어 아주 준비를 하고 있구만 이게 잘 안되고있는거잖아 짬짜라리시네 그니까 총먹고 가야지 총먹고 바로 가가지고 쏴 죽여버려야겠어 여포메타같아 동창메타요? 그거는 봐야지 알죠 또 너하고 좋은 승부가 될 수 있겠구나 컴온 헤이 뭐야 이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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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뒤졌어 아하하하하 적에게 등을 보이지 말라 알겠냐? 적에게 등을 보이지 말아라 그게 너의 패배다 알게 되냐 너의 패배는 별거 없어 그냥 나에게 등을 돌렸던 것 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